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처럼 시카고에 와서 아주 따뜻한 태양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 화사한 빛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빛을 보니까 한 번 또 인사해야 되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 번 인사하시죠 환경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황은 우리를 눈물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환경이건 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소망을 잃은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한 번 물어봐야죠? 한 번 물어보시죠 혹시 보금장로교회 다니십니까? 아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 광채 나는 얼굴을 보면서 혹시 당신은 보금장로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죠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피곤치 않은 그런 힘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기쁘할 수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저 인간을 또 만나야 되나 내가 저 인간하고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나 만나면 이렇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말이죠 정말 부재불능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몽고 반점이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고 또 우기는 사람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의학새 슬피우는 밤 이 의학새가 새 이름이라고 또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의학새는 풀 이름이지 새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 의학새가 새 이름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런데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학새가 어떻게 우는지 아냐고 어떻게 운다고 그래요? 으악! 으악!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부재불능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인생에 꿈이 없는 사람 인생에 비전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꿈이 없어 늙어가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 늙어가는 거예요 비전 그러면 텔레비전이 전부인 사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화 여러분을 택하시고 당신의 꿈을 넣으시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정답을 말하는 겁니까? 가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너무 불행하대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불행하대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니 이분이 무슨 불행 컨테스트 하나 가서 금메달 땄나 왜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 그러나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지극히 세상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70, 80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행복한 인생이고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불행한 인생이냐 이거예요 건강하면 행복한 인생이고 암에 걸리면 불행한 인생이냐 이거예요 사업이 성공하면 행복한 인생이고 여러분 부도가 나면 불행한 인생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지극히 세상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70, 80 살다가 침대에서 세상을 떠나면 행복한 인생이고 30대의 나이의 세상을 떠나면 불행한 인생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불행한 삶을 사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기쁨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어 없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인생이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이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청결한 자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하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여러분 핍박을 받는 그 인생이 그 삶이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은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크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전부 왜?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크리스도의 핍값으로 세워졌다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크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때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보금을 교회에 주셨기까지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것은요 세상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세상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보금을 가진 교회가 그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보금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 선포가 있어야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뭐 어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좋게 하실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기 까닭에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냐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은요 내 꿈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천국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교의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중요하지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에 하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사이즈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교회에요 그 교회는 몇 명 출석하는가 몇 명 다니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즈가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기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크기를 성공의 표시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나 나무가 모두 다 커야 아름답냐 이거예요 모두 다 커야 좋은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각자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크기든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의 성장이 관심이다 보니까 전도하는 주 목적도 자기 교인 수의 증가에 있어요 수척 성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 우주적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애틀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다? 시애틀 그러면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입니까?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시카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시애틀 형제교회가 지금보다 더 크면 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은 맞힐지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가 더 크면 제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저는요 지금보다 더 크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목회는 끝장인 거예요 왜? 그거는 인간의 야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교회가 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Seating Capacity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Sending Capacity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사람이 앉아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오늘도 내게 불려진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보금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이 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보시기 위해서예요? 세상을 잘해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말이 되면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짝을 지어서 노방전도를 나가요 이렇게 멀에 또 마켓 앞에 노방전도를 나가면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온 전도팀을 또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형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 형제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떠나왔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냐 여러분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냐 아니죠 우리는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안타까워서 왜? 예수 크리스토를 모르고 예수 크리스토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그 영혼들의 그 최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맞을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 들고 나아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아직도 믿지 않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계십니까?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신정을 가지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흥분하고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역사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그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꿈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파워가 없어졌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적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1세기에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공동체는 오늘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공동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에 헌신했던 바로 그 교회 서로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신실되게 예배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바로 그 교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로 헌신했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을 신실되게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43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놀라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놀라케 하는 공동체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 그러므로 그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교회라고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내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가 이 다음에 교회 나갈 때 내가 저기에 꼭 나가보고 싶다 여러분 이웃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교회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시켰던 축복했던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령 당림절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왜? 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론모임심이죠 성령님의 역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로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크리스토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론모심을 사모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론모심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2000년 1월에 시애틀 형제교회 부임했을 때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만 37에 부임했는데 제 또래도 없었고요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이죠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 또래도 없었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었던 그런 교회에 여러분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세 해 지나면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1년치 주버를 이렇게 쫙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면 여러분 제 또래도 없었고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매월 매월 평균 5명에서 6명의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왜? 양로원 같았던 교회 여러분 양로원에 가야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도 유치원에 가야 어린아이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낙서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유치원에 가야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에 대한 탄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구원 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말이죠 떼지어 다니는데 보면 이 아이들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4살 된 애들은요 자기들끼리 다니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말이죠 끼리끼리 다니는데 30명 40명 되는 아이들이에요 떼를 지어서 라비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요 형제교회의 30년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요 형제교회의 30년 뒤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부흥케 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여러분 눈에 그려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죠 한 번은 제 아내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저를 격려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한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칭찬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칭찬 받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답해야죠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어요 당신한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이만 기름이 당신한테 좀 튀었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러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갖춘 교회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원하는 건물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고요 인간이 원하는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는 악기를 제대로 갖지도 못했고요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였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죠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상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에 보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그 격려와 축복과 그리고 칭찬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사람들을 마음을 상처를 주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고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여러분의 그 입이 여러분의 언어가 고룩한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언어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그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칭찬과 격려가 주어지는 그런 언어가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냐 이거에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 가정의 언어가 행복하니까 그 가정의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언어가 행복하니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분은 말이죠 꽈배기 인생을 살아요 뭐가 이렇게 꼬여있는지 말이죠 이게 풀리질 않아요 말끝마다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긁어버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꼬여있는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좋은 차를 사가지고 왔어요 좋은 차를 사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닌데 괜히 속이 뒤틀려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 한마디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다는 말이 그런데요 집사님 그 차 기종 돈 한 사고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켜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주고 어느 집사님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어느 집사님 딸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집사님 너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속이 뒤틀려가지고 아니 그 학생이 밤새 공부할 때 뭐 지켜보기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래도 한마디는 또 해야 되니까 한다는 말이 그런데요 집사님 그 대학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내 입에서 격려와 축복과 칭찬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늘의 언어죠 하늘의 언어죠 제가 한 번은요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한 자매님을 봤어요 오랜만에 이 자매님을 길에서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라 그랬냐면 너무 좋아서 아 자매님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땡큐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이렇게 뚱뚱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요 제가 그 자매를 보면 제가 피해다녀요 피해다녀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폭탄 맞을까봐 말이죠 그 자매를 보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해 여러분 칭찬해주고 칭찬받 여러분 누가 칭찬하면요 그냥 이렇게 받으세요 땡큐 받으세요 뭐 제가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문화가 우리가 자라온 문화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그런 표현을 잘 못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바른생활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나에게 사과를 주셨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옆집 아주머니께서 나에게 사과를 줬어요 뭐라고 답을 해야죠 대답해야죠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하도 부모님들이 뭐 이런 걸 다 이런 걸 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금요일부터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3일 동안 말이죠 우리 찬양팀들 참 얼마나 수고했습니다 하이엘 찬양팀들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시온 찬양대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집회할 때 성가대 찬양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나와서 가게 문 걸어 잠그자마자 허겁지겁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열심히 준 거예요 얼마나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갈 때 인사할 때 맞죠 자매님 형제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악수하고 인사하는 거죠 오늘 윤 장로님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나가실 때 장로님 뵈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장로님 내 평생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 점심 쏠 거예요 점심 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뭔가 회의를 하다가도 분위기가 뭔가 좀 썰렁해져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져갈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가는데요 이 쥐가 도망을 가다가 코너에 몰렸어요 이 쥐가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고양이를 향해서 딱 돌았으더니요 웅크리고는 멍멍, 멍멍 그럽니다 갑자기 멍멍 개 소리를 들으니까 고양이가 또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갑자기 멍멍 소리를 들으니까 이 고양이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건 아니예요 이 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가족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외국어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아직도 외국어라면 그 외국어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의 언어가 회복이 된다 그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여러분 오고 가는 그 언어의 회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적 중에 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기심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요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 되고 예수님 왼편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 건 말건 산만 없이 내가 일단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성공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잘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더니 마음을 같이하기 시작했다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코인원이야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비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비빔밥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큰 양푼에다가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을 꺼내가지고 거기 넣지 않습니까 그 반찬을 하나하나 상에 올려놓기에는 부족해 하나하나 각자 올려놓기에는 부족해 그러니까 그것을 꺼내서 양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빔밀 비빔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각자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각자 고유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비빔밥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됨의 작품이 탄생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갑자기 비빔밥 먹고 싶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빔밥이 여러분 어떻게 비빌 때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중요한 게 뭡니까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로 비벼져야지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이 감격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나에게 직본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신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 된 공동체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누가 여기에 들어와도 각자의 고유의 색깔과 고유의 맛을 있으면서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 하나 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요 못 이룰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요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했더니요 나눔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베품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가진 자가 교만하지 않고 못 가진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움켜지는 것 아닙니까 움켜지는 것 이것이 사망의 본능 육체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품의 삶이 시작했어요 나눔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전에는 고울을 통해서 자기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리창을 통해 이웃을 보기 시작해요 유리창을 통해 사회를 보기 시작해요 나라와 민족과 열황을 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돕기를 시작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해주기 시작했다는 사실 저희 교회 이름이 형제교회인데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71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단어가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커뮤니티 철치 오브 세아르리 형제교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 교회에는 자매님은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커뮤니티로 형제라고 했는데 형제교회니까 우리는 공식석상에 있을 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도 인사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공식석상에서면요 이렇게 함께 가끔씩 만나면요 가끔씩 하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형제교회니까 형님 아우님 누님 그렇게 인사합니다 저희 백합회원들은요 제가 누님 그래요 누님 그래요 제가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지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부부끼리는 하지 말고 다른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오 언니, 이모 한번 나눠보십시오 박선동 아우님 이제 한 가족이니까 형님 아우님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하겠는데요 마지막은 사도행전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옆에 있는 사람 딱 바라보고 좀 더 정중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님 아우님 한 가족이니까 사도행전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속에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된 거예요 내 삶의 경험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럴 인간이 아니었어요 내 입에서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올 인간이 아니었고요 내 그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 속에서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할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주려고 애쓰는 그런 국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더니 여러분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내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속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속에 임하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와 보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와 보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복음 증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내 삶속에서 구체화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45년을 맞는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의 또 다른 40년을 향해서 10년, 20년, 4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언어가 회복이 되어지고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해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나누고 베푸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보다 더 놀랍게 확장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에 비친 교회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냐 가난하고 홀벗고 지치고 상한 심정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었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냐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 달려나가 반갑게 끌어안고 환영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 교회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을 말미암아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토로 돌아가면 그곳에 여러분이 교회 깃가달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